최신 정석이죠 네 여기가 좀 복잡했는데 자 여기서 물어볼께 이건데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잠깐만요 네 이렇게 이렇게 머리가 나빠가지고 여기가 아마 조금 다른 것 같기는 한데 지금 뭔가 네 지금 여기서 보시면 지금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거 주라고 한거죠 이거죠 여기서 이거 둔 대신에 이거 둔거고 저치로 이렇게 되죠 예 이거는 하나 접어놓구요 그 다음에 하나 밀고 이렇게 두라고 네 넣으시고 네 이렇게 된거죠 네 선수니까 준거구요 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왔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중앙절인데 그럼 일로 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1번 오면은 얘가 어디로 가냐 아 2번 여기를 뒀죠 네 막히면 죽으니까 네 그 다음에 3번이 이제 붙이라고 하네요 붙였는데 네 4번 5번 이렇게 왔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막아야 될거네요 그렇죠 6번 막고 했는데 네 이렇게 해서 흙이 좌하하기가 살지 못해서 부담입니다 아 흙이 살지 못해서 부담이죠 이게 이게 부담인데 네 난 이게 이렇게 막으면 붙이면 어떻게 받아요 밑으로 밑으로 받아야죠 네 네 잠깐만 난 이거 맘마생각 봐도 잘 모르겠어 아하 물어보셔요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이게 왜 살지못해 부담이냐 하는 부분도 아니 얘가 네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제끼면은 제끼면 어떻게 받아요 나가야죠 막자 뭐 막아버리면 그럼 이렇게 나가버면 아 그렇게 이게 선수니깐요 별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막는게 선수니까 어차피 돌아올 수 있거든요 아니 잠깐만 여기서 다시 내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여기서 제끼었을 때 다시 네 아니 여기서 붙이면 이렇게 제끼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저쪽으로 끊어봐 일로 일로 꺼린다 저쪽으로 붙이면 어떻게 일로 붙이고 아니 처음에 이렇게 아니야 그게 역시 없어요 어차피 100은 이제 빠져나간다 이런 의미니깐요 예 안 되나요 빠져나가나 그렇죠 이렇게 5초에 이유면 되니까 100이 충분히 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놓고 아 혹시 끊어주면은 좀 다른데 이렇게 해놓고 아니 이렇게 받으면 이거 애매모 하더라고 아니 여기를 여기를 잇는다 그러면 여기 나가죠 위로 나가지 아니 아니 지금 백두 차리니까 두 번 주셨으니까 백이 두고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여기 여기서 네 봐요 지금 이렇게 해서 잠깐만 여기서 이렇게 온 거 아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네 백이 제끼었죠 그러면은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얘가 지금 이렇게 셨죠 네네 그러면은 이렇게 오나 그러면 야 이리로 가는구나 맞네 보시기 보다 백이 싸울만 하다 이런 의미죠 이렇게 이렇게 오면은 그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막는 수가 아 이수가 있다 네 이거를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착각하신 부분 이거 이렇게 둬서 위험하지 않나 이렇게 하면은 이게 완전히 네 뭐 그런 의미죠 난 이렇게 하면은 이거 다 죽었잖아 생각했잖아 죽지 백이 그렇게 해도 그러니까 나는 네 네 안녕하세요 나 이렇게 되면은 죽는다 나는 생각을 하고 곤란한게 아닌가 곤란한게 아니냐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한거야 지금 하하하 그래 나는 왜 이 순간 생각이 왜 암만 봐도 모르느냐 이거지 이런거는 아뇨 아뇨 근데 그런 부분은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실 수 있으니까 물어보시면 바로 해결이구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알았어요 알았어요 이쪽으로 붙이면 어떡해 여기서 또 뭐 밑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예 예 아 그렇게 그거는요 이제 이렇게 받아서 후속순환이 없습니다 어차피 있는게 선수니깐요 네 네 이걸 받아주면은 이렇게 젖히고 둬서 되는데 이거 두시면 네 네 이렇게 천사 붙이면 네 그냥 다 받아주고 지금은 그 다음에 귀가 이렇게 하면은 보고 치고 네 아니요 나가서 두면 되죠 네 이것도 똑같은 아니아니요 이거는 이제 위로 막아서 수상자를 이기니깐요 네 이거는 또 여기서 이거 두시면 안돼요 또 제가 여기 뒀다고 오해하셔서 이거 두신거라 이거 죽어요 죽었죠 네 이때는 이렇게 막으시면 돼요 항상 이게 주시는게 아니라 예에 따라서 네 여기서 이거 나 이거 여기서 엄청 당했어 그러니까 책 보니까 한 선생님 네 책 오늘 나와서요 요번주에 아 책 아니잖아요 네 저게 나왔죠 광고 나왔더라구요 두 번이죠 네 상하로 그래서 저희도 같이 아니 그래서 난 거기까지 갈 필요 없어 그래서 그냥 보내라 그랬지 그냥 아 한국변에다 아 그거 누구야 임동균씨 부인 저희가 15000원인데 택대비를 또 보내야 된다는 거야 나도 김동연척은 처음부터 계속 받았어 근데 이제